쇼타코스 자 치밥은 역시 이번에도 제트 느낌이 자극재 신호기 던져놓고 그냥 바로 뛸 것 같은데요 네? 이번에 또 버프러를 당했기 때문에 두절로 한번 막았죠? 이거 스탯 알죠? 올인인거 알기 때문에 A사이트 바로 옵니다 네 템퍼 한번 낮추고 바로 들어갑니다 느낌이 있었어요 자극재 신호기 던져놓고 뛸 생각이었어요 네 템퍼를 계속 낮춰주고 있고 램프 쪽에서 근데 욕탕을 못먹었어요 2명의 인원이 대기중 이 욕탕이 좀 클 수가 있거든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머리를 안맞으려고 앉아 때려왔다 눈 뒤로 가죠 와 드론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치밥 와 치밥 마지막 글로우 하나 더 램프 쪽 정리 2명 남아있는 상태 혼자 남았어요 이러면 예 해체를 막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쏘고 있긴 하네 와우 슈크리 돌고리를 잃기시겠네요 빠져나가네요 아리아 쇼티 4명이었어요 이대로 들어오나요? 자 욕탕쪽 R100에 맞겠습니다 1명 다음 쇼티 예 쇼티 4개로 지금 옹기종기 모여있는데 1A 어그로 끌고 있죠 자 쇼티 4명 지금 모여있어요 암탑 코스 쇼티를 뭐 던질 생각인가요? 알고 있어요 뭐죠? 카메라 카메라 다 주고 쇼티 쇼티 이 자로 들어와 이대로 와우 쇼티 그냥 들어오네요 올 쇼티 올 쇼티 쇼티 요즘 던지기능 생겼나요? 이거? 이거? 스펙트라서 이거 거리 벌리면 스택트가 다 잡아먹은거에요 예 그냥 갈릴 수 있습니다 갈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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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히죠 스파이크 다운 자 여러분 설치 못하구요 예 빠져빠져 이거 아니야 아니야 빠져빠져 이런 느낌이거든요 코다닥 뒤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3명 남아있는 상태 좀 애매하죠 쇼티가 많아서 네 여기도 쇼티구요 여긴 방금 먹었죠 네 알비껄 먹은거 같죠 네 야 너도 야 나도 약간 이런거 쇼티 서로 들고 있어요 지금 강만 잡고 있는데 아 스택스가 갈 이유가 없죠 쇼티가 아닌데 그렇죠 하나씩 차례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톡톡 톡톡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뭔가 보여줬던 보여주려 했던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쇼티로 자 이대로 마무리 쇼티 쇼티를 알아요 정원 근데 갇혔어요 갇혔어요 양각이에요 애매하죠 로그로 시크릿 킹이 되기죠 시크릿 스펙크 설치됐습니다 와 기다리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 다 잡혔어요 와 진짜 위험했던게 만약에 관통적당했으면 반대로 잡히는건 안 닦을 수 있어요 네 아슬아슬했죠 두 명 남아있는 VS 엘보라인 있는거 확인됐고 예 그 와중에 지금 알비는 빠질 수 밖에 없는 선택 네 와우 스텍스 이 와중에 역시 김구택 하나 더 여기까지 네 알비 선수 지금 튕겼나요? 아니 기다리고 이제 빠졌어요 그냥 아 기다리고 이제 빠졌어요 그냥 아 기다리고 이제 빠졌어요 그냥 아까 전에 베이스까지 왔다가 그냥 팬텀 세이브하자 응 어차피 스펙터는 포스 바이 라운드 때 가져왔던거니까 이럴 상관없다 하나 총 빼는 전략으로 자 이번에 대기 중입니다 칩압 야 그냥 소리되고 그냥 가요 와 또 뛰어요 또 뛰어요 이 팀 야 우리 삐아 와 삐아 오라니까 말하고 있어요 비전 스트라이크가 뭔가 이상한거 어어 왜 이렇게 소리를 내지? 예 이런 생각인데 너무 뻔하잖아요 아니 그냥 가요 바로 아래 있는데 바로 아래 있거든요 봤어요 봤어요 아 치밥 치밥 아 여기서 스파이크 다운 자 2대3 프리닝 네 이게 비전도 이상한거에요 이렇게 오리 단순하게 온다고? 아니 이렇게 소리를 다 내면서 온다고? 말이 안된다 알비와 스텍스가 일단 생존중에 있습니다 뛰어오고 있구요 와 스텍스가 와 스텍스 알비 자 이러면 뭐죠? 정원에 있는것까지 확인됐거든요 네 스파이크 다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야 각이 지워졌어요 각이 지워졌어요 이거 아 아 영리하게 저지가 성광 어우 봤어요 통구 받았거든요 이거 불안해요 가면 안되겠다 그쵸 저지기 때문에 절대 가면 안되죠 탈클를농? 록탈클려? 근데 이거 부졌어요 와아아아아아 근데 이거 너무 옥기록이야 글로우가 계기 중 2명 끊고 글로우 이득 볼 만큼 봤거든요 이거는 네 체력도 없어요 이제 거의 덱 깎아놨습니다 제스트 스팀은 사망입니다 상대는 자 불러오죠 이러면 지진 반칸 이상 어 치밥이 이러면 이러면 오 어 시크릿 체력 1으로 잡았어요 네 2대 1이라며 이러면 자 시크릿 어그로만 끌어야죠 어그로만 이거 시크릿이 가져와줘야죠 시크릿에 확났습니다 치밥이 4명체 쿼드라퀴 3대 1 cycle 갑니다 자 고스 위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그로는 계속 끌어주고 있고 스파이크 위치에도 A쪽이긴 합니다만 우와아 치밥 제스트가 짤렸습니다 오늘 타이밍이 진짜 아찔하네요 이거 계속 한 테포 빠르게 먼저 들어가서 잡아내고 있어요 이러면서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어 이걸? 와! 와! 미쳤어요 나는 바람이다 아무리 잘해도 180 와! 미쳤어! 내가 바람이고 내가 제트고 내가 시밥이다 나는 바람이다 아군이 한 명 남았을 때 그리고 A사이트까지 찌는 A사이트예요 다 쓸렸습니다 흔들려요 비전 흔들립니다 와 스택스 지금 당황했어요 다큐어 쓴다 전원 생존 이거 뭐지? 아! 무결점 플레이까지 제트가 오다가 걸리면 다르기 때문에 아 못 깼어요 못 깼어요 파트 없잖아 너 못 찍다 오퍼예요 제스트 네 이걸? 어? 우와! 이거죠 제스트의 오퍼 사실 수비에서는 오퍼레이터만한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각 하나 아예 지울 수가 있어요 또 바인드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응 근데 지진 강타 개돌기 있거든요 사이트 아예 비울 수 있어요 순식간에 또 뛰어와요 또 뛰어와 아예 밀고 들어가는 하지만 제스트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힘이 쭉 빠지죠 앙다코스 그렇죠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이거 연막으로 가려도 의미가 없는 게 네 불힘의 연막 빠지면 끝이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차가주 스트라이크 다운까지 확인이 됐었고 승호석도 많았어요 와우 글로우 두 명께 다 잡혀 이러면 자 무결점까지는 아니고요 네 전원 처치에 성공했습니다 4명 생존 자 4대3 어? 제스트도 오퍼입니다 자 이거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와! 야! 비밤이다! 변수 창출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너 어차피 아래에 쬐고 있잖아 아래에 쬐! 비전 스트라이크 오퍼 다운입니다 이러면 이러면 들어야죠 네! 네 위치는 팍 됐다 신경절도 위치 팍 됐습니다 상대 5천원 내 5천원 만원 가져왔어 자 그럼 A사이트에 인원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데뷔가 되어 있어요 네 RB 대기 중 봤어요 중고기를 나오면 RB가 2명째 와아 RB 스피링랑타와 RB 연계 타이밍 그리고 램프로 빠진 속도까지 네 위치 바꾸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스택스가 순간적 센스 보시면 위쪽에다 연막쿠파를 던지면서 원웨이를 강제적으로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침 앞도 오퍼 다운 이러면 공평하게 5천원씩 전진 네 근데 전진 RB 근데 전진 와아 아 그냥 바로 미련없이 유진이 잡혔습니다 RB 딱 깔끔하게 순풍 오퍼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우가 측면에서 대기 중 성공 대기 에스트가 같은 위치였는데 이번에 살짝 풀었습니다 아 딱 깔렸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야 30초 남았습니다 근데 위치가 보이죠? 스키에서 위험했죠? 네 엘복 확인했어요 엘복 사운드 들렸다 멈출 곳은 없다 와우 야 잡았어요? 그리고 킹이 프링 도는 거 엘복 잡았어요 네 이러면은 2명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가뭄 총기 세이브 해야 돼요 어쩔 수 있습니다 다 잡혔죠 10초 남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아요 6대 3까지 벌어집니다 자 물론 전... 2비기에요 시간 끈의 싸움하면 본인들이 손이기 때문에 네 저지르고 그냥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빠르게 들어왔어요? 어 제스트 어? 어? 시크릿 이걸 잡아네요? 잠시만요 이러고 설치까지 해야 되나요? 어? 반샷 반샷도 안 됐어요 제스트 위험해요 위치 시바비 제스트? 네 오퍼다운 자 그리고 스택스가 일단 백업이 왔습니다 스택스가 이미 되어있는 상태로요 수중강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자 밀고 들어가나요? 자 이건 해체를 하는 순간 스킬을 사용할 거라 예상되거든요 어차피 해체를 못해요 네 갑니다 한번 들썩 한번 밀어넣고 다시 해체 다시 해체 다시 해체 깡 해체에요 그냥 해체에요 그냥 해체에요 그냥 해체에요 되나요? 어어 반칸 됐거든요 2대2 스택스 어? 한 명 남아있는데요 제스트! 아아아! 스택스! 네 명치! 그리고 다시 오퍼 회수 오퍼 때문에 상대방의 오퍼가 주는 행위 주는 상황이 나와서 네 계속 스킬을 소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충격 컷을 맞았어요 맞아도 버티는거죠 그냥 어? 나오면? 와아아! 맞습니다! 잡고 빠졌어요 알비! 이걸 잡아야 되나요? 빛보다 빠른 알비 와우 피지컬이 한 명 잘라내고 자 이러면은 A쪽 진입이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D 사이트 쪽에 두 명의 인원이 있는데 야 이 와중에 또 위치밤 오우야! 아하 칩합이 궁 쓰고 죽었습니다 이거 그럼 계속 되뇌일거에요 칩합이 아 괜히 오퍼 들었다 괜히 내가 오퍼졌다 이 5천원 한방 때문에 그 자존심 상 와 잠시만요 와 못잡았어 나오나요? 아 알비가 여군 실반에 보여요? 와 알비 칩합 대답했습니다 템포 그냥 이끌었어요 네 바로 총 바꾸고 제대로 꼬였습니다 이거 그냥 앞에서 밀고 들어가서 파괴 시켰습니다 끝났는데요 전반전 네 끝났죠 이러면은 9대3입니다 이건 이제 준비된 플레이인데 맞췄겠죠 네 네 이게 마지막에 방심할 수 밖에 없어 이게 상대가 투오프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있을 때 그냥 라이플 들고 치고 나와 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기존의 비전세가 잘하는 사이드에다가 사각지대에다가 선광풍할 때 던지고 순풍으로 들어오는 거 열 번 보여줬거든요 저거 제스트가 위즈 파악하고 혼자 남아있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갇혔어요 네 와 스킬 들어오는 거 보세요 어우 야 충격 카설트도 같이 들어가요 여진은 피할 수 있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네 아아 고통스러워요 너무 맞는데요? 근데 한번 해보겠다 스파이크 바로 앞에 와아 이거 너무했다 진짜 와아 내가 이런 거 아 이건 미니블라기에는 아이비 또 램프 들어갔어요 국룰 콤보 국룰 콤보 네 아우 아파요 하트에서 한번 끝나요 기다리고 있죠 이거 수목 샷 기다리고 있어요 네 미치 파악했죠 스파이크 다운 완벽했어요 시크릿 시크릿 이거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어요 한 대 넘아주면 끝나요 수목 샷 자 유진도 바로 앞에서 에디까지 버프 받은 자극제 네 아아 킹 3대2 근데 체력이 없어요 한 명 남았습니다 스택스도 여기 스파이크다 키가 거의 없기 때문에 30초 남았습니다 뭘 할 수 할 수 없습니다 자 비서를 가나요? 어떻게든 천오백 원 벌겠다 에요 네 아 아하하하 있었어요 설치가 되나요? 바로 이거 살 커요 천오백 원 그래서 일부러 깊숙이 워싹 안 되는 위치에 어 설치는 되겠네요 파이크 설치 좋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설치하는 모습 사진 찍혔고 아니 갔어요 아하하하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아 이거는 팀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천오백 원 버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진은 와중에 최선의 플레이 자 일단은 피스톨라우드 후반전은 희망했나요? 앙다코스 일단 크링은 고스트 그대로 쓰고요 와우 시크릿 화끈하네요 시원합니다 진짜 야 진짜 당한 입장에서 열받거든요 저게 예 또 던졌어요 전투자급제 진짜 활용도 높아요 15%면요 모든 팀원이 여지 상태에요 저어찌면 전투자급제 탕탕탕이 아니고 탕탕탕이에요 이거는 와우 와우 치밥 1A 빠지면서 꼼꼼하게 네 좋네요 지나가는 거 확인됐고요 자 미드 쪽에 살짝 인원이 많다는 걸 눈치를 챘을 거고요 구수 챙겨야죠 오우 위협했어요 일부러 사운드 됐어요 일단은 사운드는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밥 스택스 나오면 죽죠 하나 더 단 한 대 야 나는 바로 야아 치프스 없었죠 사실 시밥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알게 선수밖에 없었는데 와 스택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왠지 느낌이 또 전진 나올 것 같다 완전 기다렸어요 후방전 좀 들뜬어요 네 약간 그 흥분했다고 하죠 분이 타가지고 어 이거 내가 되는데 내가 먹히는데 VS 상태로 내꺼 먹혀 딱 갔는데 응 아니야 아직은 흥분하지 마라는 듯이 멈춰줬습니다 너무 흥분했어요 네 자 왔다는 거 눈치챘고요 자 여러분 비전도 여기서 스코어를 좀 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통기 바꿔줬죠 내가 램프 고정으로 보겠다 저지 들고 있고 일단 벤다를 건네줬습니다 사실 이제 브림스톤은 스킬 자체가 그리고 공격적인 스킬이 없다 보니까 저지로 보는 게 맞죠 어? 하필 타이밍이? 자 근데 숨어있는 걸 모릅니다 정확히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어요 어? 알비가 시크릿 시크릿이 이렇게 잡히면 사실 변수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미 뚫렸죠 저지를 2개 이상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어 아 예 알비가 마무리 눈이 봉인됐어요 네 자 깔끔하게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 피스톨 라운드 내주고 그 이후부터 라운드를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머지 인원들은 한번 쓱 보다가 총기를 아니 근데 스펙터여서 또 이게 제격 유진 선수가 스펙터였거든요 교환을 한번 시도해보나요? 네 쓱 한번 총 훔쳐오고 싶을 텐데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안되죠? 어디서 총을 훔치려나 네 알비가 바로 틀어막네요 벤달이기 때문에 사이퍼 선수를 아껴주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점을 획득했고요 5점 차가 납니다 이제 비전 스트라이커가 A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진짜 성공 가능이 말이야 되나요 이게? 자 그냥 이대로 밀고 들어오면 갑니다 2점 쪽에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크릿이 잘렸고요 와 슈반 슈반이 욕탕 시켜냈으면 할만하거든요 이거 욕탕을 뺏어야지만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데 램프 길이 막 안 놓고 이거 한 번 밀겠다 소위탄 한 번 밀겠다 맞고 하지만 치밥 이거 원핵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치밥에 제트 보여주나요 와우 치밥 하나 더 와우 치밥 알비까지 내가 바람이고 내가 치밥이다 야 이건 치밥이? 치밥? 치밥? 하나 남아있거든요 아우 마무리는 실반 와 근데 리테이크 근육도 아주 좋은데요? 근데 이거는 실반에 욕탕 세이브가 너무 컸어요 그냥 한 타임만 버텨는다면 뚫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죠 어? 가려도 들어가나요? 오 엘보 알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 잠시만요 이렇게 쉽게 먹힌다고요? 이걸 예측을 하지 못하거든요? 네 이거 와우 원샷 위험해요 이거 알비가 일해나요?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야 알비 무슨 수대 공연 갔다 왔어요 예 빙 돌아서 하다 처리 알비 알비 이후에 백업 인원들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3대 1 이러면 다시 한 번 치밥오퍼 압수 시비 이거 일 날 수 있어 자 벗겨와서 어? 빼나요 이거 지금? 자 들어오면 터! 터졌어요 자 이러면은 자욱 확인 다 해야돼 어 그렇죠 긁어준다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마 자 저지 소리 일부러 안 냈어요 지금 첨광 전진해서 총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A로 돌렸어요 네 A로 돌렸어요 바로 따라가죠 바로 따라가요 근데 브림의 계도의격이 그렇죠 이거 사이트 설 한 번만 막으면 돼요 네 사이트 설 한 번만 막으면은 지금이죠 지금이거든요 부대 순간 계도의격 준비해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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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 자 이러면은 자리 잡으러 밀고 들어와야죠 네 자 막아줬고 시간은 벌어졌습니다 한 번 더 설치는 파악됐다 설치는 됩니다 4대4 오우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요 킥 대기중 아 저지 실패 감옥 작전 믿을 것은 치밥에 뺏은 총기 팬텀 네 팬텀 뿐입니다 아 군녀들이야 자 각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욕탕에서 제스다 램프표 시크릿 이거요 제스 보장 전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밥도 잡혔습니다 2대1 사운드 했거든요 아니 이 선수는 좀 사운드를 내는 걸 즐기는 선수에요 이러면은 비전 입장에서는 좋죠 어? 사운드 났다 이럴 때 샷건강만 재고를 한다면은 응 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피하네요 킹이 그래도 유지 잡았어요 역시 또 사냥꾼의 분도 지지강사까지 알비에 칼렛 폭풍 와 지지거를 이대로 마무리 자 이러면 두 번째 세트 거의 끝나갑니다 에이 세트 올렸고 문제는 글로우가 들어온 거 확인했나요 이거 2대5 글로우 아마 눈치 못 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글로우 자 근데 이거 뒤에서 뒤에서 치밥이 아 까꿍 총격 그래서 성공 근데 2대4에요 근데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됩니다 무조건 들어가야죠 자 리테이크 시도하고 있으면 두 명 밖에 없습니다 치밥의 체력도 거의 다 떨어져 있는 상태 네 쉽지 않긴 해요 아 이거 진짜 에이탑에서 치밥이 원템으로 탕탕 잡지 않는 이상은 힘들거든요 네 각이 너무 좋아요 나오면 오! 실반 2대3 이거 보여주나요? 스택스를 아 스택스가 저지 이런 체력이 스쳐도 죽어요 너무 없어요 시간도 안 되죠 아 역시 알비가 마무리 네